안녕하세요. 기쁜병원 이비인후과 김인식입니다. 아이가 감기 걸린 상태에서 귀를 아파할 때 급성 중이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 표현을 잘 하지 못해 귀를 자꾸 만진다거나 평소와 다르게 보채거나 잘 먹지 않으려 하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막 진찰 시 빨갛게 발적되어 있거나 팽창되어 있고 중위에 물이 차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고막이 터져 진물이 나오거나 난청해 생기기도 하고 드물지만 염증이 머리에 퍼져 뇌수막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이염의 급성 염증이 빠지고 중위 내에 삼출액만 남는 경우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치료하면 2, 3주 내에 좋아지지만 오래가는 경우에는 몇 개월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 삼출성 중이염 상태가 지속되면 청력이 나빠질 수 있게 되어서 고막에 튜브를 넣는 환기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고막의 영구적인 천공 가능성으로 약 3개월 정도 치료를 더 시행을 해보고 그 후에도 삼출성 중이염이 계속 있다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관 부위에 있는 아데노이드 편도가 클 경우에는 제거술을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3개월 이내에 90%의 환자가 특별한 시술도 없이 호전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하면 귀에 찬 액체로 인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평소보다 TV 볼륨을 높이거나 TV를 가까이에서 보는 경우 집중하지 못하거나 귀가 먹먹하다고 표현하는 경우 작은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삼출성 중이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난청은 성장하는 아이에게 2차적인 언어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는 항생제를 처방하며 경증인 경우에는 진통소염제, 비점막수축제 등의 감기약을 복용하면서 경과관찰을 하게 됩니다. 중이염의 급성기일 때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소화에서는 환기관 수술의 비율을 줄일 수 있어서 초기의 항생제 복용은 필요합니다. 감기, 충동증, 비염이 생겼을 때 귀를 항상 체크하는 것이 좋겠고 코를 풀지 않고 귀지를 제거한다고 과도하게 귀를 후비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귀를 자주 비빈다거나 잘 못 알아 듣는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서 진료를 꼭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막에 구멍이 없는 경우에는 중이내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이 들어가서 중이염이 생긴다고 볼 수 없죠. 물을 꼭 닦아낼 필요는 없고 오히려 면봉으로 물기를 닦다가 외의에 상처가 생겨 병원에 내원하는 일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면봉으로 닦지 말고 드라이기 같은 걸로 말아주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중이염은 이관 기능 장애가 중요한 원인인데 이관은 코의 뒷부분으로 입구가 열려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소화는 이관 길이가 성인이비에 짧아서 감기가 생기면 중이염이 동번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염이나 충동증이 있으면 코의 염증 물질들이 이관으로 역류하여 중이내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중이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코 질환이 있는 경우 이관의 입구 부분이 꽉 막혀서 중이내에 염증이 배출되지 않아 중이염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귀내시경을 통한 진단과 항생제 치료가 발달하여 이전과 같이 중이염을 놓치거나 만성화되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귀내위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꼭 진료받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